왜? 나도 죽이게? 잘못했어요. 야, 너 왜 그래? 죽기엔 아직 이러지. 무섭지? 니 자식 어떻게 될까봐. 지옥이 따로 없지. 근데 어쩌냐. 내가 니 자식 알고 있으니. 내가 언제든 찐밥 한 번 먹으면 되는데. 형 괜찮아? 형 쪽은 안 버텨. 위치 추적해서 경찰 뛰었거든. 금방 갈 거니까. 조금만. 어때? 산채로 지옥이 들은 느낌이. 됐어. 너무 canonical. 진짜 처음부터herctoral 수능. 산채를 앞으로 끌고, 갈게요. 다들 많이 들어가서 아카메이세요. waż다 LEhet다리는 사람은 거기에 괜찮냐? 잘 들어갔겠죠? 깜두고 있던데 뭐. 요만하던 놈이. η 어헤영 으어어어 으어어어 ?",!, ,,- . . ~~ . . . 아